지금부터 Gi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Git이라고 하는 것은 버전관리 시스템이라는 블루에 속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버전관리 시스템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미 버전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 파일이 옛날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또 옛날 상태는 옛날 상태대로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저 report.xls라는 파일 뒤에다가 final이라는 것을 붙일 때가 있죠. 그리고 이게 또다시 수정이 되게 되면 저 파일 뒤에다가 역시나 real, final, real, real, final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일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저 파일에 담겨있는 내용을 여러 개의 버전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버전관리 시스템은 여러 가지의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그 여러 가지의 그 다면성 중에서 그냥 한 꼭지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방금 보셨던 것처럼 파일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바꿔왔다면 파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일의 이름을 언제나 report.xls라고 하고 파일의 내용이 바뀌는 그 변경 사항들은 컴퓨터가 관리를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과 함께 추가적으로 파일의 이름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파일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도 버전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소중한 소스 코드를 백업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이전 상태로 쉽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어떤 효용의 저는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명이 아니고 그 제품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CVS, SVN, Git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인데요. 자 이 중에서 이제 CVS는 아주 예전에 유행했던 많이 사용되었던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아주 많이 사용했던 그리고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SVN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개발자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꼭 배워야 될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바로 Git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수업은 Git에 대한 수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전 컨트롤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나름대로의 계보가 존재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 본질적인 요소가 있고 혁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요소는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요소 즉 변경사항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일 것이고요. 그리고 혁신적인 요소는 CVS라고 하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이미 있었는데 SVN이 그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차이점 또 SVN의 아성이 있었는데 그 어떤 권위를 이 Git이 뛰어넘을 수 있었던 차이점 바로 그 차이점에 해당되는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이 있고 혁신이 있는데 혁신은 나중에 일단은 본질부터 살펴보는 게 우리 수업의 순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보편적이고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혁신적인 요소는 아주 편리하지만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순서로 우리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이제 Git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Git이라고 하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보셨던 그 역사적인 계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처음부터 어렵고 복잡했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썼겠죠. 하지만 이제 이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면서 기능이 덮어지고 보태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점점 어려워져서 오늘날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Git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의 고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아직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여러분이 이제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라면 이 Git을 배우겠다라는 생각에서 버전 관리를 미루지 마시고 Git보다 훨씬 더 쉽고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테면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단은 여러분의 소스 코드를 백업하고 또 변경 사항들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과 그 파일을 공유하는 일을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드랍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서브 버전이나 Git과 같은 것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바로 그것이 이 스토리지 클라우드라는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의 그 원조격으로 얘기하는 드랍박스의 사업계획서였습니다. 즉 이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도 사실은 버전 관리 시스템 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정보 기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이미 개발자의 커뮤니티에서 검증이 된 이런 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버전 관리를 Git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하시고 만약에 지금 소스 코드를 여러분이 버전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거라도 꼭 쓰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왜 Git이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려운 건 당연히 쓰지 않고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Git을 사용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Git보다 훨씬 더 지옥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이게 여러분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의 이 원의 크기는 그 코드의 복잡성이에요. 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면 아니면 아직 기술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지 않았거나 해결할 문제가 별게 아니라면 코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Git을 배우는 것 Git을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다면 복잡하지 않은 코드에다가 여러분이 복잡한 Git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즉 Git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예 오히려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미 Git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간단한 코드라도 Git으로 관리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습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는 코드가 이렇게 거대하게 복잡해요. 예를 들면 리눅스 같은 경우는 1500만 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하면 이 코드의 복잡성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Git의 복잡성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Git을 도입하면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Git을 공부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복잡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지옥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Git은 배울만 하고 도입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Git은 여러분을 구원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Git을 배워야 된다 이런 당위성 같은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가 적당할 수도 있고 또는 Git이 적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현명하게 적정한 수단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어떤 학습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드랍박스 같은 것을 쓰세요. 빨리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을 초반만 살짝 보세요. 초반만 보시다가 재미없어지는 지점부터는 여러분한테 필요 없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뇌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거기서 수업 딱 놓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프로젝트가 점점 복잡해져서 이제 드랍박스나 이러한 도구만으로는 그 복잡성을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은 아 Git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 이 복잡한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그때 Git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공부를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필요할 때 우리는 미래에 언젠가 그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아는 것은 저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Git이 무엇인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무엇인지 자체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업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수업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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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